광야 생활의 교훈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국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다 그냥 배고픔 가뭄 피해서 나오려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한번 빠지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애국에 가서 4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430년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물 없는 곳에 살다가 삼각주 고샌땅에 아프리카에서 기운이 돼서 쭉 내려오는 나일강의 물이 고샌땅을 통해서 삼각주가 쭉 퍼져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1년의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비 걱정 안 해도 되고 풍부한 물과 기름진 토양에서 살다 보니까 빵은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빵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믿음이 같아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애국에는 그런 것을 펼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름진 빵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재료도 주지 아니한데 혈당되어진 벽돌을 구워야 되니까 채찍에 맞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통곡과 탄식이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막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통곡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국에서 해방시켜서 가난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애국을 떠나 나오면 그 꿈같은 세상 눈물이 없고 폭력이 없고 그리고 학대가 없는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세워 평화롭게 살아갈 그날이 눈앞에 보인 듯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곳으로 가리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슴에 품고 애국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삶에 지쳐 외로움을 달릴 길 없고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하여 세상 친구들 만나 이곳저곳 가서 밥 먹으러 다니며 함께 자리하곤 했어도 또 다른 상처가 그 친구들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길 없으니 교회 가서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아보자고 마음 먹고 전도되어 교회를 나와보면 처음 나와보면 황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렇게 탁 되어진 공간에서 집에는 양치도 안 하고 흐트러진 머리로 잔소리하는 아내로 인하여 시달렸는데 하얀 성가복을 입은 예쁜 여자들이 천사처럼 찬양을 하고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 피아노 소리, 솔리스트 소리 이게 천국인가 싶어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 유리폼 다 입고 이쁜 얼굴을 이렇게 다 이사주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와 이런 것도 있나 찬양 소리 들으면 영혼을 울리고 설교 들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위로의 말씀이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그 눈에서 딱 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 이거야 내가 왜 이제서 이곳에 왔을까 하며 그 교회가 주는 아늑함과 평안함과 위로가 너무 좋아서 나 이곳에서 살리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아름답게 노래했던 솔리스트가 가시다 웃었던 안내원들이 막 화를 내는 몸에 충격을 받는 거야 이 교회에 와서 황홀한 그 기쁨은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했듯이 교회 안에서도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은 나를 상처 줘도 교회만은 상처를 안 주겠지 생각했는데 막 상처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달콤했던 설교 소리가 들려오기 달콤한 게 아니고 막 가시치름 들려오고 기도가 싫어지고 막 장노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위선 자체는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마귀 새끼가 공격하면 눈이 뒤집히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문화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걸 집자가의 성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이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오게 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찾아오는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광야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세상의 애굽을 버리고 광야 속으로 뛰어든 것을 의미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영적인 훈련장인 광야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기대감도 많고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냐 이랬는데 교회 안에도 가시가 있어요 화면 아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일수록 가시가 있다는 걸 기회가 하십시오 오늘 승강한 솔리스트 한 집사님이 이쁘게 보이죠 평화롭게 보이죠 기회가 하십시오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힘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사실을 기회가 하십시오 오늘 갑자기 웃음이 전혀 없거나 나오지 않았나 이해가 안 가네 인생은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으로 지고 가야 될 광야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광야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광야 길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비한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한 길이다 Desert, 죽음의 땅을 사랑의 표현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산도 지을 수 없어요 머물 집도 없었어요 오직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인 그 지중해의 연안을 따라서 쭉 걷게 하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남쪽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이유를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게 지중해의 연안이에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여 섰으니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중해의 연안으로 블레셋이 딱 자리 내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국과 블레셋은 딱 경계선산에 있는데 며칠거나 블레셋을 만나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전쟁이 무서워 가는 시로 하고 애국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피하여 조금 먼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가 빨리 가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또다시 세상입니다 또다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고 돈 많아지기를 원하고 육신 편해지기를 원하고 영혼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부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돈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며 사는 거길 아닙니까?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하는데요? 왜 부자되려고 하는데요? 자기 울타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파시려고 명예 쌓으려고 그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그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돈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부유함을 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함에 취해서 430년을 애국에서 종로로 타고 인생 낭비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내게 고통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오고 엉뚱한 것이 오고 힘겨워지고 마음이 고달파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일어나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이런 거지 같은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빼앗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십니다 훈련입니다 주님 없는 빵은 독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그리고 빨리 아름다운 것으로 가지지 않는 그것을 지겹고 힘들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믿음 가르치기 위하여 돈을 빼앗는다 믿음 가르치기 위하여 사람을 터뜨리고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화려한 세상을 내게 지금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어하는 것 여러분 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밤에 기도해 보세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장에 있는 것보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시겠어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가슴에 안기면 그냥 눈물이 너무 좋았어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로또 당첨됐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에 뉴스 나왔어요 로또 당첨돼서 180억을 받았는데 지금 사기꾼 돼서 감옥에 갔대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행복은 사랑을 찾았을 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 안견을 사랑하게 되면 애 안견 사랑하는 큰 만큼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헛사랑이다? 아시겠어요? 걔 너무 좋아하지 마라 걔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야 뭐 그거 죽었다고 3일짱을 했다고 그러지 마라 나 미쳐버린다니까 그거 목사님 신방 외에 달라고 그러지 마라 애 안견 아프다고 신방 가면 내가 어떻게 가겠어? 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로 여기 동물병원에 진영집사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락사 시켜버려 그냥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안 그러지? 죽으면 그냥 밥 묻어버려 그냥 개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그건 신비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부유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합시다 광야는 훈련장이다 다시 한 번 시작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장이에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석도가 없는 열대지방은 햇빛만 가려주면 아주 쾌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도로 햇빛을 쫙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추워지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탁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최고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고의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주셔요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만 하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대저드라만의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매추라기 얼마나 맛있는데 주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딱 환경몸은 겁먹잖아요 왜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기만 하면 막 쑤셔 넣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만나를 주시러 갈 때 절대로 이틀분을 주지 마라 오늘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만 주시라 내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맺기라 이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막 미래를 두려워하여 싸놓고 삐앗고 막 참고 짓고 이러지 말고 내일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있는 것 그냥 먹고 감사하게 편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들어라 이게 믿음이란 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걸리고 염려로 인하여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 다 치료는 됐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1년은 지나서는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만나 내려주실 거야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 틀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났어도 혹시 내일 하나님이 헷가닥해가지고 만나 안 내릴 수 있으니까 이틀분 주차이가 이틀분 주석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폭삭 섞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분노하신 거야 언제까지 나를 의심하느냐고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굶으신 적 있으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으신 적 있으시냐고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도 저기 계신 집사님에게 뱃살 빠지는 성령님이여 내게도 이 맛이 없어서 그렇게 배 안 두드려본, 배 안 만져본 사람 손 들어보셔 없잖아 배 살 빼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합시다 살 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아멘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또다시 욕심을 부립니까? 왜 또다시 내일을 염려합니까? 왜 또다시 내일을 걱정합니까? 이게 마귀 이런 거예요 마귀 따라 합시다 돈 걱정은 마귀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돈 걱정하는 거예요 안협 장로님 저기 있는데 안협 장로님 10시도 내 욕했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절차를 거쳐 지금 우리 교회 시무장로가 됐어요 올해 그런데 올 때 망가져 왔어요 공장에 가보니까 그 분위기가 싸악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싸합니까? 그랬더니 한 20억 뛰었대요 20억이 사기를 당한다니 어쨌든 빛투성이래 이러대요 왜 빛투성이 된 줄 아십니까? 첫째로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을 줄 수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야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돈 걱정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이렇게 돈이 어려운 것은 돈 너무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돈 천만 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 빼내주려고 뭐 빼내주려고 돈 사랑하는 마음 빼내주려고 딱 두 가지예요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안 빼내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못 빼면 목사가 빼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맨몬의 영입니다 그 안에 마귀가 있어요 영혼 죽습니다 절대로 부자 안 돼요 절대로 부자 안 돼요 절대로 풍요롭지 못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노님 아멘아멘하고 있으면 자기 욕해도 아멘아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했단 말이야 예전보다 훨씬 좋아 차도 새 거 바깥지 딸도 잘 됐지 딸아 그치? 내가 보지 말해 행복해졌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욕했으면 난리 난다 우리 교회는 욕하는 게 자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저도 경험해서 내가 돈을 추원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제가 가난했던 것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훈련받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인간한 죄진과 하나님이 눈 감아버려요 죄진할 말은 아닙니다 다 눈 감고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 쓰시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역시 사지 않는 사람 있어요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돈에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쓰셔요 왜냐하면 돈을 성경의 마태복음 6자로 보면 하나님같이 two masters라고 했어요 You can't serve two masters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 두 주인 성길 수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상 중에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왜 돌렸느냐 하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리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정철집사를 제게 뺑뺑이를 돌리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뺑뺑이 돌리시는지를 기억하자 아멘 여러분도 지금 뺑뺑이 돌고 있어요 저도 뺑뺑이 많이 돌았고 지금도 도는지도 모르지 아멘 그거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뺑뺑이 돌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하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겸손과 믿음이에요 뭐라고? 겸손과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야 겸손해야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날 먹여 살린다는 거야 먹을거리 찾아다니지 말고 믿음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버리고 먹을 것을 쫓아 애굽의 갓들이 종농됐다 이 말입니다 통곡하는 날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루살렘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곳에서 믿음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빵을 찾아 모합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스왕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믿음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오 그것이 나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돈 걱정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통곡하고 결국은 뭐냐 망하게 됐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데 빈털터리 만드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빈털터리였어요 정말로 빈털터리였어요 직장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는 특징이 뭐냐 비가 와도 눈이 뻑뻑뻑뻑하고 눈이 와도 눈이 뻑뻑뻑뻑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 사실입니다 진짜로 나는 그래서는 속삭이는 남편을 가진 여인들한테 돈 벌지 말라고 그래요 뒤로 나 다 빠지라 뒤로 나 다 빠져가지고 남편이 가져오는 것만 주먹 먹고 안주먹은 뒤로 나 다 빠지라 그래야 남편은 정신 차린다 아니 다는 안 그래 여기 있는 집사는 안 그래 저기 집사는 안 그래 미장근하는 여인들 같이 사는 남자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더라고 맨날 여기에 여기에 계랄 찜질해서 돈만 맨날 뜯기고 그럴 땐 미장근을 때려 채워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아니 집사는 보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그거는 잘 안 하고 있어 지금 남편인데 훌륭한 부부야 아주 아주 훌륭한 부부야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살아야 되는데 살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였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생기면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완전히 전환기를 바꾼 거예요 눈을 바꾼 거예요 각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다 다 버리고 물질도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체로로 내려가서 주님은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을 지나니까 춘천 가난, 송도 가난, 경강 가난 막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빨리 축복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 그 이유는 뭐냐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치 전환이에요 무슨 전환? 가치 전환 하나님은 우리 왜 훈련시키는데 믿음 가시라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의 기지를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주님이 교회는 나왔다고 당장 구원 받고 교회는 나왔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통하여 세상적인 불실의 기지를 빼내야 돼요 이승을 빼내고 교만을 빼내고 불순종을 빼내고 돈사랑을 빼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들여져 가야 돼요 준비되었을 때 가난에 간다의 말입니다 준비되었을 때 천국 가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건 보지 마 교회에 오시면 훈련 받아야 돼요 믿음의 훈련 세상을 떼어내는 훈련 가슴 찢어내고 악한 생각 빼내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 그거는 마귀의 앞에 끌렸던 거야 욕먹어도 괜찮아요 아멘합시다 욕먹어도 괜찮아요 욕을 먹어야 사람이 돼 아시겠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냥 아픕니다 엉덩이 내리시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잘 생각해 봐 병자가 와서 병세를 말을 해야 진단을 할 거 아니야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체미를 바라보고도 묻지를 마세요 그냥 나는 왔습니다 이러면 못 고쳐 어떻습니까? 열이 납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였습니까? 다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집사님 가만히 서 있는데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진맥을 해봐야 되잖아 우째 또 드리프트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런 병을 자랑해야 나을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고치지를 못해 교회 가면 지금 우리 교회는 막 이런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치료받느냐 감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 뜨니까 교회는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위선 뜨는 곳이 아니에요 치유받는 곳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고 건강한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불신을 떼어내는 훈련장 교만을 떼어내는 훈련장 할렐루야 거짓을 떼어내는 훈련장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단련 받아야 돼요 군대 가서 빳다를 맞아야 군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금을 맞아봐야 돼 가슴이 찔리고 통증을 느끼고 나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갖게 만들 만큼의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낮추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광략길은 성령으로 인도된 길이다 이게 뭐냐면 광략은 성령이 이끄신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왜 뺑뺑이를 돌립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가 일이 조금 잘못되면 어머나 나 교회에 나왔는데 뭐 이런 일이 이렇게 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어리석은 촉속, 아말렉 촉속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성령이 인도하는데 왜 블레셋으로 안 가고 돌아가서 홍해 앞에 서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죽고 뒤에서 왜 애굽이 쫓아오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애간장이 녹았다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데 성령이 이끌었는데 홍해 앞에 이끄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기에 몰랐기에 애굽에서 세월 허송하다가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 여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 여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 홍해 앞에 세우는 거야 기도하는 그 순간에 홍해를 쫙 갈라내고 마른당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로마의 병사들을 한방에 수상시키면서 너를 괴롭혔던 자의 운명은 이렇게 되는 것이란다 하며 나 여와가 너 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항상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의도되어진 고난도 있고 의도되어진 핍박도 있고 의도되어진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점점 늦어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능력으로 이겨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아가면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위대하게 연걸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으로 고집하며 살아가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아멘 저는 송도에 와서 송도에 올 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서 주님이 나를 송도를 보내신다면 예비한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내기면서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송도를 다 돌아봐도 내가 예비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거 생생이 기억해요 실망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내가 주님의 생각을 잘못 이해했던가 그래서 송도 저쪽에서 부동산에 부동산 다 돌고 아주 쌀쌀하게 송도의 꿈을 접고 돌아가다가 돌아가다가 마지막 다리를 딱 그린 게 송도의 교회입니다 송도의 교회가 개발되기 직전에 펜서 치는 상태였습니다 딱 건너가 내 마지막 신호를 건너고 딱 보니까 마지막 그물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한 아파트였어요 이한 아파트 이한 상가를 내가 딱 보게 된 저쪽으로 일교육 건너가 쫙 돌아보고 마지막 이한 상가를 딱 지나가면 송도는 땡이었어요 송도의 안녕 그런데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 주님이 예비한 장소가 내 눈으로는 없다고 막 신방 가면서 송도의 안녕하며 쌀쌀하게 다 갔다 가는데 마지막 다리를 딱 건너고 엑셀을 딱 신호등 앞에 내가 딱 쓴 거예요 딱 보니까 앞에 건물이 딱 하나를 보는데 이 전 건물이 간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나 저거 비어져 있는가 보다 하고 신호를 건너자마자 딱 건너가서 밑에 부동산에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 건물 비어져 있느냐고 내가 비어져 있다고 왜 안 나갔냐고 2년 동안 비어져 있었는데 비싸서 안 나갔대 장소는 안 좋은데 비싸서 안 나갔대 그 당시에는 코니였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준 거 물어봐라 했더니 교회에 준다는 거야 얼마냐? 보증금 2억에 몇백만 원 이렇게 달라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보증금 2억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예비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따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등기부동도 띠보라고 했어요 등기부동도 딱 띠봤더니 3일 전에 26억을 누군가 그 건축 한 회사와 강렬을 연대해가지고 26억 건조당을 딱 잡아버린 압류를 입어야겠다 이 말이야 아시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난리입니다 그럼 무슨 기회가 온 거예요? 보증금 많이 안 넣어도 되게 만든 거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내가 2억 달라는 걸 2천만 원 보증 걸었어 춘천에서 내가 딱 3천만 원 가져왔는데 2천만 원은 딱 보증 걸었어요 그리고 월세 450만 원을 냈어요 왜냐하면 월세고 많고 적고는 나는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 돈을 낼 돈도 없었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니까 나는 월세 깎고 안 깎고 돈 달라는 걸 줬어요 그냥 왜냐? 내 주님이 역사 안 하면 나는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이해 가죠? 개척해가지고 관리기방 600만 원 되는데 개척해서 600만 원 어디 나와? 그냥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냥 주님 믿고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 긴데 주님이 예배했구나 예배했구나 그래서 우닥다다 우닥다 시작해가지고 송도가능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왜 이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그 과정에서 실망되고 낙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은 왜 생깁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분명히 가슴에다가 대무서를 박으세요 전동 드릴 박으세요 뭐냐? 내 인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교회 올 때도 나는요 송도에서 근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제로였어요 종교 부지 외는 교회가 나는 이미 종교 부지를 낙찰받을 기회도 다 상실했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내가 그래서 바깥으로 자꾸 도니까 하나님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신지 몰랐어요 결국은 기적같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아멘합시다 예비라니까 예비 예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 앞으로 나머지의 삶을 또다시 여러분이 경험에 의존하여 판단하고 계산하고 살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합시다 주님이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세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내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지경을 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어디가나 행복해요 아멘합시다 어디가나 행복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등록하느냐가 내가 잘 안 묻지 물어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런데도 안 웃고 계시네 아니야 아무서도 행복하잖아 제가요 정말 제가 성령의 도움 안 받고 제가 목격했을 때는 지옥이었어요 상상하십니까 목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까 나는 그 지경에 그 지경에 일을 얻더랬어요 근데 제가 저를 포기하고 성령님 앞에 딱 맡기고 나니까 난 정말 행복해요 자타가 공인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떻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일을 많이 만드느냐고 일 없다니까 일 없어요 쉬워요 쉬워 너무 쉬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신다